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축만께 주여 우리에게 기름불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개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보호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축만께 주여 우리에게 기름불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개하소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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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성령의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오늘 약속한 성령이 받게 될 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호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으사 하나가 자에게 복을 전해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을 저 북한 땅에 부어주시옵소서 저 땅에 모든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저 땅에 보루벤자를 향하여 전포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들 일어나 우리들 일어나 우리들 일어나 그대의 해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시원에 날 선포하도록 성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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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님의 영광 위해 하늘에 불꽃 하늘에 불꽃 내려와 다 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위해 우리들 일어나 우리들 일어나 은혜의 해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시원에 날 선포하도록 성령에 바람 성령에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님의 영광 위해 하늘에 불꽃 하늘에 불꽃 내려와 다 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위해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인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보내드립니다